안녕하세요. 깨알정부 유정인입니다.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? 소설의 주인공 베르테르가 연인 로테에게 시련을 당하는데요. 그 후 권총으로 자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이런 내용에 빗대어 나온 말이 있는데요. 바로 베르테르 효과입니다. 이 베르테르 효과란 자살이 전염되는 사회적 현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. 이 책을 읽은 유럽 젊은이들의 권총 자살이 유행처럼 퍼져나간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. 이 용어는 1974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가 처음 언급하였는데요. 일반인이 유명인의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. 얼마 전 탤런트, 영화 배우 등이 이딴 자살을 하면서 이것을 모방한 자살 사건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. 베르테르 효과, 뉴스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죠?